네, 저희는 각종 마사지를 다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걸 해드릴까요? 라고 물어본다면요. 자, 우리는 이런 걸 갖추고 있습니다. 라는 뜻으로 we have 혹은 we offer 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보통 마사지라고 하면은요. 일단 스웨덴식 마사지라는 것이 아주 유명하죠. 그래서 스웨덴식 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꾹꾹 눌러서 하는 아주 압이 센 그런 거 딥티슈 마사지라고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뜨거운 돌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등어리에다가 올려놔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핫스톤 마사지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놓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we have, 스웨덴식 마사지, 그 다음에 딥티슈 마사지, 그 다음에 또 핫스톤 마사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we offer,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식, 딥티슈, 핫스톤 마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이렇게 갖춰놓고 있습니다. 라고 할 때 we offer, we have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. 거기로 물어볼 적에도 do you offer 혹은 do you have 뭐뭐뭐라고 해서 혹시 이런 것도 하시나요?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.